아 재빈이가 2에 10일이죠? 네.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나쁜 식습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안 모르겠네. 배드 잇팅 해비지 다시! 배드 잇팅 해비지 이 발음을 못 알아듣는데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아 말 좀 들어봐. 배드 배드 잇팅 해비지 배드 잇팅 해비지 배드 잇팅 해비지 배드 잇팅 해비지 Bad eating habit Bad eating habit 니가 발음이 안 좋은가 보다 그치?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럼 좀 잘해봐 인공지능하고 말 좀 듣었다 인공지능하고 말 잘 안맞아? 네 Bad eating habit Bad eating habits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Yes, I do. I like steak 왜? 물어볼꺼야 얘는 뭐 되셨어? Do you like steak? 네 Do you like steak? 로스 Like 여기로 왔고 이유는 제 갖고 스테이크 주로 갔고 두 두가 뭔데 난 두 그대로 왔는데요 Do you like steak? 물어서 두 Yes, I do 한 거 아니에요? Like 안에 두가 있었어요 얘 지우고 뭐 써도 되냐고요 Like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나는 그렇단 말은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되냐고 그래 난 좋아해 Like 좋아해 Like 좋아해 Yeah, I like steak 좋아해 그래 나는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라는 말 대신 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 두 대신에 뭐 써도 상관없냐고 Like steak Like steak Like steak 가 무슨 뜻이야?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무슨 시덩어리야? 하다 시덩어리야 하다 시덩어리에요 모든 하다 시속에는 뭐 들어있어? 네 하다 라는 뜻을 가네 그래서 like steak 또 쓰려니까 귀찮아서 대신해 네 됐습니까? 나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 못해요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뭐 물어봤더니 It's s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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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It is It is 주짓말이고 이제 뜻은 뭐니까? 그거 그것이니까 뭐 대신 왔어? Like steak Like steak Like steak 뜻이 뭐니까?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나는 무슨 시덩어리니까? 하다 시덩어리니까 그렇죠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하다 시덩어리니까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나는 그것으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아니요 별리가 있냐 맞죠 무슨 it이 like steak 대신 왔다는 왔는 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뭔, 뭐, it이 like steak 대신 안 나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좋아할 준비가 안 된 거 같은데 스테이크 스테이크 Is so so 뭐라고 물어보고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 fish잖아 어머나 뭐라고 물어봤더니 It's so so 하고 있어요 Do you like fish?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It's so so It's so so 니까 It's so so fish Fish is so so fish is so so fish is so so Do you like fish? 생선은 무슨 씨입니까 이름 씨 이름 씨입니까 한번 길어 봤자 뭐 It's s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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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so so It's so so It's so so It's so so 만약에 내가 연어를 싫어한다 하고 싶으면 저는 생명을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뭐했어? 생명을 싫어하는 것 같아 생명을 싫어하는 것 같아 No, I don't.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No, I don't. 하고 맞춘 표 있는데 사실은 여기 흥약된 말이 있죠? Vegetables. I don't vegetables. 그래서 I don't vegetables. 무슨 뜻이에요? 나는 생산을 싫어한다. I don't vegetables. 아까 라이크를 빼먹었네. I don't like vegetables. 그래서 다시.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I don't like vegetables. Don't 뒤에, don't는 두 not이 합쳐진 거고 이 두가 어디서 튀어나왔어? Like에서 톡 튀어나왔어. 그 뒤에 like가 있어야지. 무슨 don't vegetables이냐?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I don't like vegetables. No, I don't like vegetables.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 나왔네요. 그쵸. 얘들은 전부 carrots, onions, mushrooms는 전부 어디에 속해요? 야채요. 영어로 vegetables.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선생님. I don't have, no I don't have, I don't like, I don't like, I don't like, 꼭 붙여야 돼요. Do you like vegetables? Do you like vegetables? Do you like vegetables? Do you like fruit? Carrots, onions, or mushrooms. It's so-so. It's so-so. It's so-so. Okay. 그래서 it을 모두 해왔어? Fruits. Fruits지. Fruits가 아니고요. Fruits. Fruits is so-so. Fruits is so-so. 과일은 그냥 그래. 과일, Fruits 무슨 시야? 이름 시야. Okay. 그러니까 안방 들여봤자? It입니다. 할 수 있겠고요. 이름 씨만이 안방 들여봤자 할 수 있습니다. I like apples, but I don't like other fish fruits. Other fish fruit? 아닙니다. Go. I like apples, but I don't like other fruits. Do you like fast food? Do you like fast food? Do you like fast food? Okay.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제일 먼저 뭐 좋아하는지 물어봤어요. 제일 먼저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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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지 물어봤고 그 다음은 피쉬 스테이크 좋아하는지 물어봤고 그 다음 프루트 베트볼스 물어봤고 아 맞네요. 베트볼 그 다음은 프루트 프루트 물어봤는데 얘들은 전부 어떤 푸드야? 헬시 푸드야? 언헬시 푸드야? 언헬시 푸드야? 언헬시 푸드죠. 언헬시의 뜻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죠. 그렇죠. 스테이크, 피쉬, 베트볼스 프루트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죠. 생선 이런 거 먹으면 빨리 병에 걸린대죠. 그렇죠? 아! 아! 아냐 아냐. 한 번만 먹어. 당근 이런 거. 당근 이런 거. 오케이. 과일 이런 거. 좋아요 몸에. 스테이크. 단백질 풍부하고 이러니까. 단백질 스테이크? 아니 언헬시 푸드가 아니야. 헬시 푸드야 헬시 푸드. 헬시 푸드죠. 이 친구야. 넵. 좋습니까? 넵. 오케이. 근데 좋아한다고 한 것보다 이거 좋아한다고 했죠? 네. 안 좋아한다 했고 안 좋아한다 했고 안 좋아한다 했고 안 좋아한다 했는데 그나마 피쉬 중에 좋아하는 거 하나 있긴 했죠. 오케이. 야채 중에 좋아하는 건 얘기한 거 없고 프루트 중에 좋아하는 건 나머지는 안 좋아한다 했죠. 맞아요. 이 친구 보니까 헬시 푸드는 주로 별로 안 좋아하네. 음. 나쁘다. 자. 패스트 푸드는 헬시 푸드야? 언헬시 푸드야? 언헬시 푸드야. 언헬시 푸드야. 언헬시 푸드. 푸드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죠. 좋지 않은 음식이죠. 그렇습니까? 옙. 오케이. Yes. I do. I love.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즈. Do you like fast food? 피자. 오케이. 그래서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즈. 피자. 전부 어디에 속하고. 피자. 맛있겠다. 어디에 속해요? Fast food. Fast food. 한 종류고. 헬시 푸드야. 언헬시 푸드야. 언헬시 푸드야. 언헬시 푸드야. 햄버거는 소스하고요. 소스. 프렌치 프라이즈. 좋아하고요. 피자는 소스에요. 소스야. 피자 맛있겠다. 응. 오케이. Do you like soft dr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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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healthy food? unhealthy food? unhealthy food. unhealthy food. unhealthy food. 우리 친구 좋아하는지 물어봤는데 좋아한다고 하는지 싫어한다고 하는지. 좋아한다고 하는지. 좋아한다고 하는지. I love them. 그냥 좋아하는게 아니고 진짜 엄청 좋아하네요. I love them. I love them. I drink cola everyday. I... 뭐? I drink... I drink cola everyday. I drink. I drink. I drink. I drink. Do you have to drink? Do you have to drink? Do you have to drink? I drink cola... 잠깐만요. 제가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해봐. 그럼 지금부터 왜 아이드링스 하면 안되는지 얘기해봐 아이드링스 하면 안되냐고요? 응 왜 안되는지 뭐 설명을 해줘도 뭐 이해를 못하냐 응 똑같은 얘기 몇번째 하는지 알아? 스무번째 한다 스무번도 넘었지 사실은 맞아요 아저씨 두너도 좀 양념을 쓰겠지 응 내가 그렇게 하지 내가 뭐한다 니가 뭐한다 그들이 뭐한다 우리가 뭐한다 그가 뭐한다 그녀가 뭐한다 그것이 뭐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 하자씨일 땐 다시 두가 숨어있는 경우와 버즈가 숨어있는 경우론 나뉘잖아 네 응 응 근데 밖에 아이가 있구나 응 누가 마시는데 어떤 남자가 마셔? 아니요 어떤 여자가 마셔? 아니요 그것이 마셔? 아니요 콜라는 여섯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무엇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요? 너는 마시니 무엇을 매일 너는 매일 무엇을 마시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네 뭐 너kommen 거 still 뭐 뭐 monsieur 뭐 그 What do you drink? What do you drink? Every day? 에이 무슨 뭐 what you drink 이거 몇 번째 아냐 어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넌 좋아하지 않는다 Don't you like 어 You don't like 나는 안 좋아한다는 건데 I don't like You don't like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여러 번째 드링크의 뜻이 마시다 라는 뜻인 거를 내가 왜 그렇게 설명할까 드링크의 뜻이 마시다 라는 뜻이고 하다시라는 설명을 왜 그렇게 할 거 같아 문장에서 얘가 삐죽 나오니까요 누가 삐져나와? 안 나와요 누가 왜 삐져나와 묻고 싶을 땐 나오겠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을 땐 나오겠지 네 그냥 뭐뭐라고 할 땐 안 삐져나오잖아 네 저즈는 삐져나오지 누가 뭐뭐라고 할 때도 네 그러면 잘 모르는 거 같아 재빈이 설명해줘 봤자 네 계속 설명해줄게 그럼 에브리데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번에 언제? 너는 콜라를 언제 마시니 얼마나 언제? 얼마나 자주 마셔 나 매일 마셔 얼마나 자주 영어로 아니요 얼마나 많이 마시니 하고 싶어요? 얼마나 많이 하고 싶으면 How many 셀 수 있나봐요 아니 없네요 다 멋지였으면 다 되겠네 얼마나 자주인지 궁금하면 How often How often 오픈의 뜻은 오픈 뭘 거 같아요 자주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까 너는 콜라를 얼마나 가져가시니 묻고 싶으면 How often Do you drink 콜라? Do you drink 콜라? 콜라 됐습니까? 네 오케이 매일매일 무엇을 마시는지 궁금해서 묻고 답하기 How often Do you 매일매일 매일매일 무엇을 마시는지 궁금해서 묻고 답하기 What do you drink every day? 아이구야 drinks 나오고 콜라도 또 나오고 네가 방금 뭐라고 그랬냐 하면 네가 말한 거 내가 들은 대로 누르면 What Do you drinks what do you every day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난리가 나오고 난리가 난리가 오케이 매일매일 무엇을 마시는지 묻고 답하기 What what do you what do you drink every day 됐더니 I drink 콜라 every day every day 그러면 이번에는 콜라를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묻고 답하기 How open How open do you drink every day? 아 잠시만 How 아니 How open do you drink 콜라 How open do you drinks 콜라 often do you drink 콜라 I I drink every day What do you drink every day? What do you drink every day? What do you drink every day? I drink 콜라 How often How often do you drink cola? I drink cola everyday. Do you like milk and cheese? Do you like milk and cheese? Milk and cheese, healthy food? If you like it, it's okay. Yes, I like them. Yes, I like them. What do you do? Milk and cheese. But why are they not? They are not good, so they are not human. No, they are not human. No, they are not human. Milk and ice Milk and… Milk is aninhaxa 이즈이고 저것도 이즈않아 응? 저는 쟤는 얼라가 데이 꼴이잖아 얘는 이즈가 돼서는 데이 잖아 쟤가 있지 쟤는 데이 하지 말네 나도 모르겠다 어? 데이를 왜 쓰면 안될까? 그들 그것들 설 수 있고 없는 차인가? zer 수 있는 것도 크다 에이 150 70 31 20 70 80 80 80 네. 설명해요? 네. 데이는 뜻이요. 그들 은, 그들 이, 그것도 이고요. 데는 그들 은, 그들 을, 그것도 을인데요. 데이는요, 그들 은, 그들 이, 그것도 이고요. 데는요, 그들 을, 그것도 을이에요. 네. 그 차이. 뭐요? 맛있는 이 영어로 뭐냐고. 딜리셔스. 그러면 그래, 나는 그것들을 좋아해 라는 말 말고. 그래, 그것들 은, 맛있어 라는 말을 여기다 써볼까? 그래, 그것들은 맛있어. Yes, they are delicious. Yes. They are delicious. Delicious. 찌웠다. 응. 어디에 앉으라고 나왔나? 데이는, 뭐 대시고 왔소? 데이요? 응. 데이, 데이 아 딜리셔스 라 그래서 데이는 지금 뭐라고 물은 거에 대한 답을 여러가지, 이것만 이런 답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답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수업하고 있잖아. 네. 뭐 뭐라고 물어봤어요? Do you like milk and cheese? Do you like milk and cheese? 라고 했는데, 좋아하면, Yes, I like them 할 수도 있고, Yes, they are delicious. 이렇게 답할 수도 있잖아. 네. 그럼 여기는 왜 대이지? 네. 네. I like them. 아, yes. 아, 예쓰. 메리는요? Like milk and cheese. 네. 에이가 뭐, 어쨌다고? Like milk and cheese. Like milk and cheese 드라. Like milk and cheese. 무슨 뜻이야? 우유와 치즈를 좋아한다. 무슨 시덩어리야? 하드 시덩어리. 우유와 밀크를 좋아한다는 그것들이 될 수 있지? 안 돼. 될 리가 있냐? 그렇죠. 밀크앤치즈가 왔네. 데이는 뭐 대지 왔어? 밀크앤치즈? 밀크앤치즈. 댐 뭐 대지 왔어? 밀크앤치즈. 술 다 밀크앤치즈가 왔는데 여기는 댐을 써야 되고 여기는 데이를 써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지? 네이디에 비동사가 와서 나는 그를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래? I like him. I like him이라고 그러지 그치? 네. 그럼 그는 나를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He likes He likes He likes He likes I 하면 되나? 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는 나를 좋아한다고요? 미죠. 나를 흘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은 사람 얘기하는데 여기는 왜 I고 여기는 미야? I의 뜻은 나고 미의 뜻은 나를 흘리니까요. 네. 대이의 뜻은? 대이의 뜻은? 굿을 을. 응. 댐. 굿을 을. 굿을 을. 그 차이네요. OK. I는 뭐 만들 때 쓰는 거야? I는. I는 뭐 만들 때 쓰는 거야? I는. 양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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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다요. 그러면 대이하고 댐 중에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거야? 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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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이요. 대이. 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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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랑 댐. 대이랑 댐 중에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거야? 그게 그렇게 고민돼요? 그건 둘 다 못 쓰잖아요? 응? 대이요. 그럼 댐 아 딜리셔스 하면 돼? 댐 아 딜리셔스 하면 돼? 댐 아 딜리셔스 하면 돼? 댐 아 딜리셔스라고 하는 건 비 라이크 힘 한 거하고 똑같아. 비 라이크 힘 하면 돼? 안되죠. 아이에 대해자. 여기 아이 해야 된다네. 응. 그래. 그러니까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건 아이야, 미야? 아이요.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건 대이야, 데미야? 대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댐이 두르면 안될구나. 오케이. 그것들을 좋아한다야, 그것들이 좋아한다야? 나는 그것들이 좋아한다야, 그것들 을 좋아한다야? 그것들 을. 나는 그것들이 좋아한다야, 그것들 을 좋아한다야. 그럼 대이가 오면 안되고. 그것들은 맛있다 할 때 댐 알 딜리셔스가 아니고 Yes, they are delicious. 라고 해야 됩니다. 대이가 올 자리가 있고 댐이 올 자리가 있다구요. 아아. 됐습니까? 네. 내가 봐야겠다. 을, 응. They are taste good. 뭐라고요? They are good taste. They are good taste. They are good taste. Do you like milk and cheese? They taste good. They taste good. Yeah. What's the meaning of taste? What is taste? What is taste?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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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보다. 응. 뜻이 많잖아. 네 맛보다, 말. 응. 맞는다. 맛보다는 뜻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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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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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지금은 데이테이스트 굿 할 때는 3가지 뜻 중에서 뭘까 맛이 난다니까 3번이야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 근데 여기에 무과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비이동 사면서 동시에 하다시인 거 본 적 있어? 아니 본 적 없어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누구를 쓰면 안 돼? 누구요? 어를 쓰면 안 되죠 무슨 데이하테이스트야? 습관이었어 아주 안 좋은 습관이구나 고치겠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좋은 맛이 난다 데이테이스트 굿 데이는 뭐 대시고 왔어요 뭐 대시고 왔지? 아까 구성 문장이 뭐였지? 아까 구성 문장이 뭐였지? 뭐라고 물어봤어 그치? 아 데이테이스트 굿 그랬더니 데이테이스트 굿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네 저는 데이테스 굿 나도 좋아해요 응 네 네, 저는 좋아해요 다음, 계속해서 이 말 한 사람하고 이 말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They taste good 역시 데이는 뭐 드시고 왔어요? 근데 여기는 왜 덴이 아니야? 왜 데이야? 그들 을, 데이는 뜻이야 그들 을이니까 그들 을 좋은 맛이 난다 자, 데이테이스트 그곳에다가 땅콩 그려보세요, 마음속으로 데이요? 데이테이스트 그곳 이 문장에 땅콩을 그려보라고요 요렇게, 데이? 데이? 데이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양념소 누가 다 한 때 쓴다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데이 오면 안되고 반대로 이 자리에는 데이가 오면 안된다고요 아 여기에 데이 뭐 드시고 왔어? 데이이요? 아 아 Do you like milk and cheese? Yes, I like milk and cheese milk and cheese taste good 안 만기려봤자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됐습니까? 사랑해 안 만기려봤자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 이 대답 듣고 싶어 네? 응 데이테이스 굿 사쿠시라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 오늘은 무슨 맛이나? What? 우세 뜻은 뭐고 What? 아 그래 일단 What? 무슨 맛이니까 What do? Taste good 아 Taste? 아 What do? What do they taste? 얼핏 파트 맞나? 이렇게? 잠깐만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꽃의 뜻이 뭐야? 저 꽃이야 무슨 씨야 어떤 씨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안녕하세요 여섯이요 무엇이요 그래? 무슨 맛이나 아니잖아요 그들은 무슨 맛이나니? 어떤 이라며 어떤 말 How are you? 너 오늘 어때? I'm fine I'm fine I'm fine 파인의 뜻은? 파인의 뜻이 뭐냐고 좋은 일 무슨 씨야? 어떤 씨야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 무슨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아이고 오케이 그래서 우유랑 치즈의 맛이 궁금하면 뭐라고 묻고 How do they taste? 네 너 이 부분 또 틀리려고 막 그러고 있어 응? 왜요? 아까 막 제일 잘 못했잖아 이거 맞아요 응?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거? 파다시야 네가 아까 전에 내가 물어봤을 때 테이스트의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테이스트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 맛이 난다 그럼 무슨 씨야 파다시야 됐습니까? 넵!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니까 그것들은 맛이 난다 라는 표현은 뭐였는데 데이 테이스트 그것들은 맛이 나니 라고 묻는 문장으로 바꾸고 싶으면 두 데이 테이스트 붓의 뜻은 뭐고 붓 저건 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그래서 우유랑 치즈에 이거 암만 길어봤자 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How do they taste? 암만 길어봤자 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암만 길어봤자 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How do they taste? 그게 암만 길어봤자 안 한 문장이야? 여기 지금 암만 길어봤자 된 게 뭔데 그러면? How do they taste? How do they taste? 암만 길어봤자 된 게 어느 부분인데? 된 게? 암만 길어봤자 되어 있는 게 어느 부분인데? 뭔 말을 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읽어보세요 Do you like milk and cheese? Yes, I like them 여기 암만 길어봤자 된 거 있어요 네 뭔데요? 댐이요 댐이 뭐를 암만 길어봤자 한 건데? milk and cheese요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Do you like milk and cheese? Yes, I like milk and cheese Hey 여기 암만 길어봤자 된 거 있어요 네 그게 뭐예요? 돼요 그럼 암만 길어봤자 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How do milk and cheese taste? How do milk and cheese taste? 무슨 뜻이에요? 밀크 우유랑 치즈는 어떤 맛이 낫니? 오케이 그랬더니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How do milk and cheese taste? Milk and cheese taste good 됐습니까? 네 반만 길어봤자 싹 다 해서 읽어주세요 싹 다요? How do they taste? They taste good 반만 길어봤자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안 너무 고마워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음 음 You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You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Um You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왜 이런 말 하는거죠? 아아 아아 아까 unhealthy food는 다 좋아한다 했구요 Healthy food는요 Milk and cheese 하고 세먼 하고 애플백은 다 싫어한다 했어 세먼 아니라고 그랬는데 세먼 아까 I like 세먼 하지 않았어요? 세먼 아니라고 그랬는데 발음이 맞네 엘이 소리 안 나 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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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계속해서 You may You may not be 아니 You may not be very healthy You May not be very healthy 이상한데? You may not be very healthy 틀렸어? 잠깐만요 메뉴스 맞아 저 메뉴스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입니다 오케이 메이에 두 가지 뜻 두 가지 뭐 먹을지도 모른다 한 개 더 이상 메인 핫은 무슨 뜻이야? 아닐지도 모른다 그쵸? 네 또 두 번째 뜻은 메이요? 어 어 잘 모르겠어요 여보세요 메이아이 거우 홈나우 메이아이 거우 홈나우 메이아이 거우 홈나우 메이아이 거우 홈나우 이게 무슨 뜻이죠? 학교에서 배워 봤을 텐데 아 그래요? 안 배웠어요? 네 진짜로? 네 메이아이 헬피유 처음 들어봐요? 안 배웠어요 메이아이 헬피유 한 번도 못 들어 봤어? 들어봤는데 학교에서는 안 배웠어요 네 예스 유 메이 고우 홈나우 홈나우 아 생각해보죠 메이 해도 된다거나 아 아 메이는 무슨 신데 카드신 아 양념신데 양념신데 이렇게 허락의 양념이 되기도 하고 또는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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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일지도 몰라 뭐뭐 아닐지도 몰라 추측하는 말이죠 네 그래서 능력의 양념도 있죠 능력의 양념은 뭐죠? 캔 캔 캔 캔 그렇죠 미래의 양념은 뭐죠? 미래 쉿 몸에 해야만 한단 말이야 할 것이라는 미안하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위라고 얘기하는 당위란 말으로 할 테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사항을 얘기할 때 쓰는 양념은 쉿 이런 양념들이 있네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나저나 얘는 왜 있어야 되지? 비요? 응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혹시 비 동사 아니야? 응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에요? You may not be very healthy Not be very healthy You may not be 문장을 다 봐야지 You may not be very health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에요? 비동사에요? 하다씨에요? 양념씨에요? 음 양념씨에요 네 비동사 아니죠 네 오케이 너는 매우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구요 넌 그러면 저거 말고 그냥 랩 너는 매우 건강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You 자 이거 어려울 거 같으니까 어 네 넌 매우 건강하다 이거는 You very healthy You You very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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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두 응 어디에 누가 들어있죠? Healthy입니다 그렇죠 healthy의 뜻이 뭐니까 Healthy 뜻이 건강을 하신다 응 응 왜요? 왜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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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디 틀렸어요? 왜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에요? 잠깐 다시 찾아볼게요 굉장히 틀렸나? You'll be very healthy You'll be very healthy You'll be very healthy 매우 건강하 응 무슨 씨 덩어리야? 어떤 씨 덩어리입니다 응 그러면 이거 You very healthy 뜻을 고쳐줘야 되겠네 네 그치 마침표 못 쓰겠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 아닌데 이 말이 아니고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니까 네 응 할 수는 건강하다니까 You'll be very healthy You'll be very healthy 그건 건강히 알겠어요 You are very happy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이요 아 뭐 완전 허접해 아는 척만하고 진짜 아는 건 없어 선생님 설명하면 너는 매우 건강하다 You are very healthy Very healthy 했듯이 뭐야 너는 매우 건강하다 나는 very healthy 했듯을 물었다 매우 건강한 매우 건강한을 뭐로 만들어야지 이런 문장이 성립돼 매우 건강하니 매우 건강하다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게 바로 내가 늘 얘기하는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야 되겠네 아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어떤을 어떻다 만들고 싶으면 무슨 씨 앞에 뭘 붙여야 돼? 네? 무슨 씨 앞에? 어떤을 어떻다 만들고 싶으면 무슨 씨 앞에 뭐를 붙여야지 어떤이 어떻다 돼? 어디 씨 앞에 아 그래? 어떤 씨 앞에 비 동사라고 늘 얘기 안 했나? 어떤 씨 앞에? 어떤 씨 쪽에 제가 어떠신데 Very healthy 알았어 그래 아 그러면 여기다 붙여야 되나? 앞에 You very healthy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누구랑 같이 살아야 돼? Very healthy가 무슨 뜻이야? 매우 건강한 그러면 매우 건강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매우 건강한 사람이야? 네 할 수 있지? 네 그럼 very healthy가 덩어리가 됐네 Very healthy 덩어리 Very healthy가 무슨 씨 덩어리야? 어떤 씨 덩어리야? 어떤 씨가 덩어리 만들었으니까 그 덩어리 앞에다가 비 동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덩어리니까 아 아 음 음 음 You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매우 건강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네 네 너무 매우 건강하다를 이제 뭐로 바꾸고 싶냐? 아 기간다 그렇지 You Very not healthy You are very not healthy You are very not healthy You are not very healthy You are not very healthy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You are not happy You are not happy You are not happy 혹시 이거 줄여 쓰는 거 본 적 있지 않나? 네 줄여 쓰면 뭐 되지? aren't 네 너는 매우 건강하다 You are very healthy You are very healthy 너는 매우 건강하지 않다 You are not very healthy You are not very healthy You are not very healthy 하지 뭐 You are very not healthy Not healthy Not healthy 넛을 엉뚱한 자리에다 놓고 있어 응 Not healthy You are not healthy R, not healthy Not healthy Are not healthy 선생님 눈치만 잡고 보지 말구요. 날 쳐다볼 필요 없이 여기를 쳐다봐. 여기 여기. 민성아. 민성아. 여기를 쳐다보라고 여기. 날 볼 필요가 없어. 됐습니까? 너는 매우 건강하지 않다. 근데 얘의 뜻을 뭐라고 바꿔주고 싶냐. 건강하지 않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뭐하는 냄새가 나고 있어? 추측. 추측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추측할 때 쓰는 양념은 뭐다? 매일. 그래서 너는 매우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오늘 어떻게 되더라? You may not be very healthy. You may not be very healthy.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양념씨 있네요. 양념씨 뒤에는. 그래서 얘가 왜 있어야 되냐고. 내가 양념씨를 쓸 때 양념을 뿌릴 때 규칙에 따라서 뿌려줘야 된다고 그랬지. 양념씨 뒤에는 무슨 의미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 어? 아까 선생님이 저게 알려줬는데. 양념씨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된다고요. 네. 그럼 얘가 없어지면 뭔 일이 생기는데. 여기에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양념이 여기 있는데. 네. 니 뒤에 봤더니 뭐가 보이냐 하면 very healthy가 보이고 very healthy의 뜻은. 매우 건강한. 하다야 아니야? 하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을 어떻다로 만들어줘야지 양념씨 뒤에다가 붙일 수가 있겠지. 네. 그래서 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왜 유랑 같이 쓰는 비밀 우선데 왜 이걸 쓰면 왜 안 돼? 어 양념씨 뒤에 있는 원래 모습이 와야 돼요. 양념을 뿌릴 때 내가 그래서 두 가지 규칙을 얘기했어. 네? 양념씨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되고. 원래 모습. 그 다음에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원래 모습은 하다씨일 때는 하다씨 안에 뭐가 들어있는 모습이 원래 모습이라 했어? 네. 더드가 들어있는 건 아니야.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m is r 를 보고 무슨 동사라 부르는데 왜 m is r 를 b 동사라고 불러? 원래 모습이 b 였기 때문에. 원래 모습 b 가 b b b b. 네. 그래서 여기에 뭐 하냐 얘가 와야 된다고요. 옙. 됐습니까? 옙. 아 automatic 거찬만 했죠? 에이. 그럼.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이 한 장만 주십시오. 아 이 모습 진짜 망했어? 아 이 모습 진짜 망했네. 진짜 망했어. 진짜 망했어 형님. 숙의 연습은 했냐 집에서? 응 했는데.